저희가 작년에 4강에서 떨어진 것이 오히려 저희가 스프링 때 좀 더 원기부여를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가장 강한 T1이냐고 물어보면 결과가 보여질 것 같습니다. 본격적이라고 해도 분명 실수가 나올 거고 그 실수를 잘 캐치해서 저희가 게임의 흐름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에 2004년에 1번째 게임을 만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경룡을 좋아해서 기간이 날들어 있습니다. 저는 경룡을 막는다. 경을 막는다. 저는 경을 막는다. 저는 경을 막는다. 제가 경을 막는다. 저는 경을 막는다. 저는 경을 막는다. 내가 전쟁을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우리 나라고 우리 고향인 만큼. 압박이 되리나고 이제는 이길 차례입니다.